그리고 피니쉬 어휴, 잡고 있으니까 허리 아프고 난리가 났네요 이제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확 흔들흔들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흔들거렸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레슨의 핵심이 나옵니다 절대 5단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절대 자세 이 자세 오늘 TV를 보고 계신 분 중에요 이 자세를 자신있게 만들 수 있는 또 제가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은요 10분 중에 1분도 계실까 말까 100분 중에 5분이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어려운 동작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왜 가르쳤어? 절대 자세만 하면 공이 무조건 똑바로 멀리 나간 다음에 똑바로 멀리 나갑니다 절대 스윙은요 정말 똑바로 치기 쉬운 스윙이고요 공을 돌려치기 오히려 어려운 스윙입니다 지금 이제 그 레슨 중에 절대 스윙에는 거리와 방향을 담당하는 두 개의 땡땡이 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 스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머리를 아래 보는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머리는 일단 버려두고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딱 이렇게 하면 머리가 밑에 보고 있어야 돼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시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동작은 어디냐면요 제 몸이 지금 얼만큼까지 돌아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 동작이에요 물론 임팩트 때는 가슴이 앞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절대 자세로 갔을 때는 몸이 이런 회전을 취하죠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 거의 여기와 있습니다 돌지를 못해요 왜 돌지를 못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예요 자, 섰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이렇게 O자라고도 볼 수 있고 앞정 모양일 수도 있잖아요 T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인데 제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고 그냥 꺾으면 저는 이게 지금 최대로 꺾은 겁니다 김현명 프로도 많이 한번 꺾어보세요 얼만큼 꺾이나 나이 증명돼요 최대한 꺾으세요 자, 또 반대로 이렇게 꺾어봅니다 그럼 저는 막 지금 굉장히 목이 아파요 그리고 제가 김현명 프로 저 불러보세요 김현명 프로? 네, 김현명 프로 불렀죠 반말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통 아이들이나 젊은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젊은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저같이 40대가 넘어가면요 신중 프로를 포함해서 김현명 프로 부르면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몸과 목이 유연성이 떨어져서 분리가 안 되고요 여기서 귀찮아서 불렀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 20대 때나 그렇죠 중2들이 많이 보여주는 자세예요 야, 니네 거기서 뭐해? 불렀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저씨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그거는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목에 이미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동작을 이제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동작을 할 때는요 이미 목 쪽에 엄청나게 부담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연습을 4번 동작 3번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4번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온몸이 쑤셔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연성이 받쳐져서 이렇게 칠 수만 있다면 버틸 수 있지만 실제로 이쪽에서 늘어날 수 있는 근육의 유연성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다가 늘어나다가 더 이상 못 늘어나서 이렇게 끌려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윙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끌고 내려와야 되고 또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여러분들의 이 가슴 위쪽의 어깨와 목이 연결되는 이 부위가 유연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뭐 박성현 선수라든지 또는 뭐 우리 최진호 선수라든지 뭐 제이슨 데이라든지 뭐 로리 맥킬로이라든지 그런 선수들의 스윙을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을 제시랍니다 제발 제발 여러분들이 스윙을 편하게 하시고 몸을 편하게 돌리려면요 제발 여러분 머리 좀 쓰세요 머리 좀 쓰세요 그게 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하는 데에는요 머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영어로 생각을 딱 해보면 머리라고 하면 헷갈리지만 헤드라고 생각을 하면 머리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진짜 내 몸에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클럽 헤드에 머리가 있어요 클럽 헤드죠 클럽의 헤드 머리가 있어요 진짜 내 머리가 있고 클럽의 머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머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40 이상 이제 유연성에 대해서 좀 자신 없다라는 분들 하지만 절대 수익을 하고 싶은 분들 이 큰 나의 머리는요 여러분의 몸을 회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클럽 머리는요 여러분이 공을 똑바로 치게 하기 위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머리가 도대체 무슨 동력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머리를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을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와요 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물론 선수들은 머리를 돌리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회전을 시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스윙이 그런데 같은 스윙을 머리를 이렇게 보는 형태로 그냥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고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냥 머리를 들어진 상태에서 저는 공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냥 돌렸어요 이거는 제 40살의 역할에 해당하는 그런 유연성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돌리지 않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를 돌리는 스윙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어드레스 했을 때요 여러분들은 진짜 큰 실수를 많이 하는 게 타겟을 볼 때 이렇게 많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동작으로 스윙을 하겠다고 이미 예행 연습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봐요 그러면 스윙 자체가 이 모양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겟을 볼 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지럽죠 그런데 골퍼는 이렇게 봐야 돼요 숙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스윙을 돌릴 때 전혀 부담 없이 몸이 회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레슨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머리를 돌리는 동작은 단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윙을 해서 정확하게 공도 맞추고 힘도 쓰기 위해서는 바로 파스처라는 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파인 앵글이라고도 하고 파스처는 전체적인 내가 점의 셋업을 딱 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각이 유지되면서 머리도 두면서 최대한의 회전 각이 나오면 좋겠지만 김현명 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 스튜디오에서 공 좀 친다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어리니까 되겠지만 가장 나이 많은 신중 프로랑 저는 그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시켜보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요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쯤에서 덜컥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잡아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조건은 머리를 잡고 회전을 덜 할 것이냐 머리를 좀 돌리더라도 회전을 더 해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퀘스천마크를 딱 찍죠 공을 안 보고 공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공을 보고 치는데 공이 왜 안 맞습니까? 라고 제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스처가 유지된다고 생각이 되면 공은 그냥 맞게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자세한 방법은 신중 프로가 가르쳐 주시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받죠 그러면 들고 옆으로만 보게 되면 공은 맞어 나갑니다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만의 스윙 체온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병옥의 스윙 체온은 23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 쳐서도 23도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24.48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은 진정한 체온이 아니에요 억지로 숫자를 정해놓고 만드는 건 체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숙인 상태에서 내 파스처 스윙 등각도를 유지하면서 지금 22.48도 나왔네요 여기에서 만약에 유지를 한 상태에서 나는 머리를 이렇게 돌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쭉 돌려서 스윙을 했다 그런데 나온 각도가 예를 들어 19.2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체온은 19도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각도를 일정하게 그냥 나오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머리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머리 역할을 설명을 드리는데 머리를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머리를 돌릴 때 숙인 상태 제가 만약에 머리를 돌려보겠습니다 서서 서서 이 측면 각도를 정면에서 측면 보면 제가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저는 똑바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는 지금 사람의 자세예요 저는 골프의 자세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저는 지금 어떤 동작도 취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똑바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똑바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동작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차의 차창을 열고 또는 기차의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볼 때 이렇게 내다보는 분은 없잖아요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다보잖아요 왜? 어? 뭐 있나? 누가 왔었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왜? 몸이 숙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세에서 유독 이렇게 해서 보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처라는 게 자연스러운 동작인데 유독 골프만 할 때는 공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돌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절대 자세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머리를 돌리라는 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요 주니어 선수들한테는 그렇게 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레슨을 그래서 보고 그냥 머리를 머리만 돌리세요 자 또 계속 들었으면 또 들고 머리만 돌리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스윙이 그냥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는 몸이 너무너무나 충분히 돌아가요 그러면 돌아오실 때가 됐어요 어떻게? 이제는 머리가 돌려서 몸을 돌렸는데 이제는 몸이 도는 게 습관이 돼서 머리를 이만큼 돌렸던 머리를 이만큼 가져오고 이만큼 가져오고 이만큼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절대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절대 스윙의 기본적인 요소는 이거다 하지만 제가 필드에서 이렇게 만나 뵈면 저 절대 스윙 열심히 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다 이 동작보다는 이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죠 왜? 이쪽 유연성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해부학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서 해보시고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가장 연소한 골퍼가 있잖아요 김현명 프로는 과연 어느 정도 유연성이 되는지 자 한번 스윙을 저는 연소한 그래서 더불이신 줄 알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닌가 보죠 계속 앉아 계시고요 가장 어리다고 해주셨는데 또 막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평생 돌아가죠 오늘 안 돌아가는 척 해야 돼요 잠시만요 스윙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스윙을 보면 아까 절대 자세라고 하는 동작 한번 취해 주실래요? 한번 이렇게 딱 쭉 뻗는 동작 응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좀 당기는 느낌이 있나요? 별로 없죠? 있어요? 살짝은 있는데 서른 넘는 있어요? 네 네 있어요 무리가 되진 않네요 네 아 좋습니다 그 동작을 한번 좀 평소 강조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피니쉬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 보여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꺾어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런 형태의 스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현명 프로는 아직도 많이 유연하네요 아름답습니다 아직 만으로 해도 30대네요 만으로 해도 30대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당해졌다 당당해졌다 좋습니다 지금 김현명 프로가 굉장히 부드럽게 공을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여기에서 이런 동작을 멋지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을요 여러분들이 되는 거 같지만 저한테 된다고 보여주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러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아래를 보고 어깨가 안 돈다가 1번 머리가 약간 도는 안이 있더라도 어깨가 돈다가 2번이라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2번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mergeLi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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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